1555년 조선 명종 때 외구가 전남 일대와 제주를 약탈한 을묘 외변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주를 침략한 외구에 맞서서 민관군이 힘을 모아 격퇴했는데요. 최근 역사 속에 가려진 을묘 외변을 조명하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지난주 관련 학술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제주연구원의 현혜경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도 그렇고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을묘 외변, 이 사건을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제주와 연관해서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1555년, 명종 10년 때 일이죠. 1차적으로는 전남의 영암 지역,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제주 지역을 외구가 침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좀 중요한 것은 당시에 40여 척의 배에 천여 명의 외구들이 제주를 침탈해서 제주성을 둘러싸고 3일간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여기에서 제주민들의 기계와 용기로 선제 타격을 가해서 아주 궁술과 뛰어난 궁술과 또 기마술로 대승을 거둔 그런 사건인데 이게 역사 속에 묻혀져 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명종실록을 들여다보면 명종실록에서도 이 을묘 외변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조선 건국하고 나서 처음으로 대규모 외적이 들어오니까 당시에 정부도 당황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그렇지만 여기 대규모 외적 침입에 대응해서 제주민들이 대첩으로 아주 대승을 거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을묘 외변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당시에 제주민들의 기계와 일체심이 폭발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대첩으로 인해서 당시에 조선이나 또 동아시아 질서에 평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주 역사에서 참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을묘 외변에서 많은 제주민들이 적의 침략을 막아내면서 희생을 또 당했지 않습니까?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런 영웅들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쟁 사회는 항상 영웅이 있죠. 임진왜란의 이순신 이런 것처럼 이 을묘 외변에서도 뛰어난 우리 김수문의 목사를 비롯해서 치마돌격대로 또 알려진 김직손, 또 김성조, 또 문시봉, 또 이희준 이런 치마돌격대와 그 다음에 이제 실록에는 날생군사 70인이라고 해서 효용군, 그리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제주의 당시 군대와 민간이 협력을 해서 막아낸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에 대한 조명이 지금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을묘 외변 관련한 기록, 어떤 문헌들에 남아있을까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대개 한 대략 한 20여 편의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명종실록에 한 6건, 7건의 기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1555년에 일어난 일인데 이제 1500년대에 가면 또 운주당 기문이나 또 1600년대에 또 가서도 지속적으로 기록들이 일어나서 뭐 남사록이나 아니면 연료실 기술, 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기록은 남아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록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 같은 데서 이제 을묘 외변을 검색해봤더니 제주와 관련한 언급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네,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아마 도민사회의 관심과 홍보가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연구 논문을 찾아보니까 연구 논문이 한두 편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그 다음에 그 포털에 백과사전이나 또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을묘 외변을 전라도 남부 지역을 침탈한 사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고쳐나가야 되는데 아마 도민사회의 관심과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주에서 이제 관련해서 학술 세미나가 열렸죠.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을묘 외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지난 9월 22일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이 관련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열어서 을묘 외변과 지역사회의 대응 역사문화 자원화라는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는 전담 지역의 을묘 외변과 그 다음에 이제 제주 지역의 을묘 외변의 경험을 조금 공유하고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연구 경향은 또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가 직접 겪은 사건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역사문화 자원화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렇게 경험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통된 전문가들의 의견은 실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암수성 제주파적이라고 영암지역은 성을 지키는데 성공하였고 제주에서는 적을 아주 파괴버렸다. 파적. 파적. 무찔러버렸다. 뭐 이렇게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주 지역이 아무래도 한반도와 또 일본 또 중국을 잇는 요층지인데 저희가 지킴으로써 동아시아 평화에 또 기여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기계화 일체심입니다. 명종실록에도 명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족이 한마음이 되었다. 사졸들이 한마음이 돼서 왜고를 무찔렀다. 사졸들이. 사졸들이. 그래서 그 마음의 일체심에 대해서 명종이 조금 감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들어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을미외변을 제주의 문화자원으로 만들자 콘텐츠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직접 제안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직접 경험한 거는 본인들이 기억을 잘하지요. 그렇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미래 세대들은 이 문화적 텍스트를 통해서만이 과거를 인식하고 또 기억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문화 자원이나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우리한테 잘 알려진 임진왜란과 이순신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없죠. 네 그게 콘텐츠의 힘입니다. 그렇죠. 그 콘텐츠의 힘인데 이 콘텐츠가 잘 개발되기 위해서는 문화원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62년도에 68년이죠. 68년도에 광화문광장에 이순신 동상이 처음 세워졌는데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그 외국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문화원영에 대한 연구가 잘 기반이 된다 그러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와 드라마 지금까지 이순신과 관련된 혹은 임진왜란과 관련된 영화와 드라마가 한 10여 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62년도에 유현목 감독의 임진왜란과 성웅 이순신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지속적인 어떤 콘텐츠의 주제가 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 불멸의 이순신은 시청률이 33%까지 나왔고요. 또 그리고 같은 내의 천군이라는 영화는 28세의 묵가에 낙방한 이순신이 절망하고 있을 때 남북한의 현재의 군인들이 시간여행을 가서 이순신을 훈련을 시켜서 아주 훌륭한 무관으로 키워내는 판타지 콘텐츠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콘텐츠가 참 힘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걸 하려면 적절한 과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수행할 어떤 단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주체가 좀 있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을묘예병과 제주대첩 기념사업회를 조금 조성할 필요가 있고 그를 통해서 이제 문화원영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을묘예변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재조명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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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